안녕하세요 여러분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의 화가 주뱅입니다 이번 14번째 영상에서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기념하여 구독자 그려주기 이벤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에 노출될 수 있게 양해해주신 우리 구텐탁님 그리고 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 의사를 보내주셨지만 아쉽게도 당첨되지 못한 93분의 구독자님들께 진짜 진짜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목표가 구독자 1000명 달성이었어요 구독자 1000명을 만드는 데까지 정확히 2달하고 12일 걸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목표는 유튜브 수익 창출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구독자 1000명 달성과 시청시간 4000시간이 필요한데요 구독자 1000명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이제 시청시간 4000시간만 남았네요 이렇게 다음 도전을 할 수 있게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훈남훈녀이신 부텐탁님 커플 그리고 연수님을 그리는 과정을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또 편집 과정에서 동영상 일부가 삭제되버렸거든요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0ire Katrina 아멘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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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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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해가고 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다음 열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여러분들만요.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